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특히 올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의료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 점도 인정받았습니다. 한편 노사문화 대상은 고용노동부가 서류를 통과한 12개 기업을 대상으로 노사문화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진행해 대통령상 2개 기업과 국무총리 2개 기업 등 총 9개 기업을 선정했습니다. 노사문화 대상을 수상한 기업은 향후 3년 동안 정기근로감독 면제와 은행 대출 시 금리 우대 등 행정 및 금융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